힌두수련, 요가수련, 기공수련 맞는데 왜 단악해야 되나요? 단악이 제일 자명합니다. 훌륭합니다. 기공, 요가 이런 호흡법들은요. 여러분 탈을 많이 일으키는 호흡법들이에요. 저희가 권하는 단악식이 효과는 당장 더더두 제일 탈 안 나고 여러분 단전, 차크라 온전히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왜냐? 기는요. 기는 여러분이 무심하게 호흡하는 중에 우주의 생명에너지를 자꾸 단전에다 실어주면 여러분 몸이 알아서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차크라가 다 열리게 돼 있는데 인도식, 중국식 이런 식들은 의도적으로 집중을 통해 차크라를 먼저 열어요. 기운이 가지도 않는데 억지로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탈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는 여러분 몸 안에 기운이 온전히 열리지 않아요. 제가 인도, 중국식으로 하는 수많은 분들을 제가 상담해주는 사람입니다. 중국식으로 7년에서 8년에서 거기서 교주 대접받는 사람들 메일로 저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안 보여요. 어느 선에서 멈춰요. 제 식은 자연 그대로입니다. 단전에 기운만 모아줌으로써 단전이 제 온몸을 다 열고 다니는 방식이라 제가 따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기운이 오늘은 팔다리를 살벌하게 뚫어놓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지. 제가 집중해서 여기를 뚫고 다니지 않아요. 그건 억지예요. 억지. 자연한테 맡기는 호흡이고 단전에 기운만 충만하면 우리 기운은 알아서 온몸을 스스로 관리하게 돼 있어요. 단전에 그냥 접근만 해두면 알아서 투자를 해요. 이 은행이. 단전이라는 은행이.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 방식은요. 호흡도 억지로 하는 호흡으로 하고 탈라는 호흡. 숨 멈추는 호흡. 순하지 않은 호흡으로 하고. 몸에 단전 차크라 열 때도 경락을 열 때도 억지로 엽니다. 자기 마음이 앞서가서. 그러면 욕심으로 여는 거라서 그건 탈이 납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셔도 돼요. 경락에 대해 하나도 모르셔도 돼요. 단전만 하시고 호흡을 통해 단전의 기운만 빵빵하게 해두세요. 팔다리 온몸을 뚫고 다니면서 거기서 수행하는 분들보다 더 온몸이 열립니다. 그건 제가 장담하니까 단악을 하세요. 한 번 더 옵니다.